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표호입니다. 평범한 주부로 생활하다가 화딱지가 나서 밥하다 말고 쓴 부동산 정책으로 단박의 명성을 얻은 닉네임 3호 의무 올해 39세에 초등학생을 둔 주부의 인터뷰가 조선의보 주말판에 실렸습니다. 인터뷰를 쭉 읽어 나가면서 주부도 이 정도의 식견을 갖고 있는데 김현미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뭐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인터뷰의 핵심을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저의 해설을 더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 하는 바 뭘 하려고 하느냐 정부는 당신들이 집을 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정부 입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비싼 집 사는 사람들은 세금 많이 내라. 비싼 집 살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는 집 사지 말고 그냥 전세나 월세를 영원히 살아라. 이게 3호 의무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국민들이 집을 갖지 못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정부가 세상에 어딨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사람들은 3호 의무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며 점점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주장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무지막지한 부동산 정책을 국민들 상대로 쓸 수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집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신들이 장기 집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주장을 집권청이 갖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안 되지만 늘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의 양식과 상식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좌파적 사고는 맨정신을 갖고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좌파적 사고는 3호 의무과의 이야기입니다. 정치 성향은 보수인가요?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왼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학 때는 잠시 운동권이었습니다. 39살 애 엄마니까. NL 주사파 쪽이었습니다. 그때 봤던 사람들 가운데 정계에 진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지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야당 지지자는 아닙니다. 제 해설은 이렇습니다. 집값 폭등이나 23번이나 되는 부동산 대책도 모두 시장원리, 수요와 공급분리를 이길 수 있다는 기이한 배상한 생각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 생각이 가져올 분명한 결과는 나라를 확실히 망치고 국민들을 가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확실한 일은 좌파적 사고로 무장한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무지막지한 정부 개입은 그들이 나라를 살리겠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삽질은 계속될 것이고 역설적으로 그들의 노력이 사회를 더욱더 가난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들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더 삽질을 할 것이고 그 삽질의 결과는 사회를 피폐해지고 국민들은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부동산 대책을 23번이나 때려 퍼부어도 집값은 계속 오르고 서민들 삶은 더 고단해지고 국업일은 계속 올라간 겁니다. 사회 전체 다 확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적 사고가 엄청 겁납니다. 세번째입니다. 제발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정치가 되냐? 3호 어묵왈 저는 짜장면 여당 싫다고 했지 짬뽕 야당 좋다고 한 게 아닙니다. 단지 너희는 아니다라는 게 확고할 뿐인데 전 짜장면도 싫고 짬뽕도 싫습니다. 굳이 짬뽕 야당의 장점을 찾자면 최소한 자유시장 경제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 같습니다. 제발 정치권에서 정권 유지나 정권 혜택이나 이념보다도 국민을 먼저 생각해 주었으면 합니다. 초등학교 아이를 키우는 보통 주부 이야기입니다. 헛된 망상을 버리고 제 이야기입니다. 시장원리 존중하고 시장에 대한 믿음을 갖고 보통 사람들의 욕망과 행동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훨씬 더 낫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제발 국가가 이제는 더 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런 주장 따위 내놓지 말고 그 이야기는 뭐냐? 공무원이 주도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정치인이 주도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가 더 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런 주장이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공무원, 현장을 모르는 공무원이 주도하겠다. 현장을 전혀 모르는 정치인이 주도하겠다. 그 세상이 온전히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줘달라는 겁니다. 사목 어묵 구환입니다. 상식적인 세상입니다. 제가 원하는 세상의 사목 어묵이 짬뽕도 있고 짜장면도 있고 울면도 있고 잡채밥도 있는 세상. 내가 울면 좋아한다. 짬뽕 좋아한다. 어디서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세상. 어디서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을 사목 어묵 39살 되는 초등학생 엄마가 원하는 겁니다. 어디서든 자유롭게 원하는 세상. 짜장면 싫다고 했다는 이유로 신상의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서 다른 것 시켜도 눈총 받지 않은 그런 세상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주어지고 집회의 자유가 주어지고 시위의 자유가 주어지고 권력에 대해서 부당한 압박을 당하지 않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1987년 이후로 원해온 세상이고 만들어 온 세상이지 않습니까? 사목 어묵 말에는 뼈가 있습니다. 지금 이 한국 사회가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구석의 소리 같지만 인터뷰 말미에 사목 어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혹시나 제가 잡혀가면 그 옆에서 천막을 쳐준댑니다. 애기 엄마 돌려달라 농성할 거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뼈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혹시 제가 잡혀가면 지금 한국 사람들이 혹시 내가 잡혀가면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에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으면 잡아간다.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으면 잡아간다. 사랑제일교회 교인이면 잡아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농담을 한 이야기지만 그 말 속에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회가 어떤 사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 지금 이 사회가 어떤 사회로 탈바꿈해 가고 있는지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선일보의 주말판의 신문기사 제목이 화딱지 낯선 농객된 사모 어묵. 잡혀가면 남편이 농성한데요. 이렇게 딱 제목을 잡은 겁니다. 편집하는 사람들이. 잡혀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기 말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웃고 넘길 수 있는 그런 말이지만 한국사회 저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그렇게 문장으로 담은 겁니다. 잡혀가면 잡혀가면 우리 남편이 농성에서 항의한다는 겁니다. 내 아내를 돌려달라고. 잡혀가면 잡혀가면 거기에 지금 한국사회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검열과 강압법과 강제가 있는 겁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그걸 인정 안 하겠죠. 타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서산한 겁니다. 수시로 재난 문자 오죠. 수시로 협박 오죠. 안 하면 구속하겠다. 공권력이 계속 첨단이 돼가 앞에서 뭡니까? 재가를 물리지 않습니까? 기사에 대해서 고발하고 칼럼에 대해서 고발하고 이 미리 교수 칼럼에 대해서 고발하지 않습니까? 민주당만 빼고 당연히 쓸 수 있는 칼럼이죠. 이런 분위기의 사회로 우리 사회가 가고 있다는 것을 글 쓰는 사람도 압니다. 말하는 사람도 압니다. 유튜브 하는 사람도 다 압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다 압니다. 세상 변화에 좀 민감한 사람들은 누구보다 다 압니다. 우리가 1987년 체제 이후에 군정을 벗어났어 민정으로 이관된 다음에 우리가 바라던 세상, 우리가 원하던 대한민국 이런 세상 아니지 않습니까? 사모호목이란 주부 입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세상 잡혀가지 않을 수 있는 세상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냐 이야기죠. 책에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다 자기검열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글을 쓰든 말을 하든 유튜브를 하든 집회를 하든 시위를 하든 사업을 하든 항상 뭔가 누르지 않습니까? 그 출발이 어디 있습니까? 공권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죠. 자유대한민국을 만들어서 불행한 나라를 만들자는 게 우리의 꿈이자 우리의 바람이자 우리의 소망이자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그거를 39세 초등학생을 둔 사모호목이라는 주부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늘리 확산시키기 위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상황을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한 영어 유튜브 채널인 지오엔지 공티비도 출범했습니다. 방문하셔서 구독도 해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리고 확산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페이스북에 더 광화문 더 광화문 광장을 방문하셔서 더 훌륭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불만, 의견, 주장, 아이디어를 마음껏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을 함께 모아서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온라인 광장에 오이시기 바랍니다. 더 광화문 더 광화문 광장입니다. 페이스북에 행성된 온라인 광장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